그때 밥 먹느라. 아니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또 밥 먹고 디저트를 마셨어요. injust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F more than a icaa 그래. 그러니까. 할 내겠습니다. 하나 둘. 정신으로. 왜 근데 저희 팀만 지나가면 옆에 계신 분들이 박수 붙여주시고 하시는데. 왜 있어요. 아니 다른 팀들 다 없는데. 왜 우리 팀 하세요. 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수학수입니다. 수학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형 괜찮으세요. 어디 등산 갔다 왔어. 어디 등산 갔다 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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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알았어요. 클라스. 1. 1대로 통과. 한강의 와이티만 딱 맞는 철거. 해야 해요. 2. 야니까 너무 힘드네. FINISH. 끝났어 끝났어. 야 우리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공주님을 모시고 한강 망원지구 수영장으로 가서 런닝맨 현수막을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망원지. 오케이. 근데 수영장 가서 뭐하지? 수영.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더 이상 뒤로 가실 필요 없지. 플러스 1이 2등 마이너스 1 고르시는 팀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르시고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아 우리가 먼저 고르는 거죠? 공주님 했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만 안 나오면. 1등이나 마찬가지. 이거예요? 열었습니다. 문아의 운을 믿을 겁니다. 믿습니다. 들어가시죠 제발. 제발. 1은 모이는 데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겠네. 저희는 지금 가운데만 남겼습니다. 계란으로 살짝 가리고. 다시 가네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일단 볼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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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라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몇 개? 아니 공주님이래. 공주님이래. 공주님이래요. 여기 이러다가 팀이 없어지는 건 없죠. 뭘 줘야 되냐.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지? 아 이거 두 개가 우리 거구나. 봉진은 고르세요. 우리 이 안쪽도 못 골라서 옆까지 계속 고르세요. 안쪽도 고르세요. 가자.